안녕, 나는 디자이너 김소희야 회사 그만두고 일단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청바지에다가 커스텀해서 그려서 올리는 것들 그게 인기가 엄청 많아지는구나 그런 게 나를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피팅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걸 느낌을 알잖아 암홀이 길다, 네가 불편하다 이런 걸 배워서 내가 무조건 한 번씩 입어봐 그리고 이거는 비밀인데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디자인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김소희만의 색깔이 있는 디자이너가 됐으면 좋겠어 언젠가는 진짜 밀라노 파리 이런 컬렉션에서 디자이너 김소희 컬렉션을 보게 될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